네, 은주를 만나려고 동생네 아파트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서울도 은행나무 길이라 은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꼬리꼬리한 냄새가 많이 나요. 저 비둘기들도 먹고 있나봐요. 네, 버스랑 차들이 많이 다녀서 바람이 우니까 네, 눈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서 비가 오려고 하는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황에 선글라스를 꼈습니다. 저 버스도 이렇게 저기 서있는거죠. 뭐세요? 버스 타고 오고 여기가 성남 이래는데 은행나무가 쫙 피어있어서 은행을 밟으면서 구고 있습니다. 가을의 정치고 여기 앞에 오리에요. 여기 보다 이 위에 올리콜 셔티넘이 올라갔어요. 호소드 화장실이 올라가면 버스도 머리 붙어 버스도 머리 붙어 서리에 현재 를 만들어봤어요. 은주랑 또 보자... 반죽